이 미션이 완전 디아블로같은 느낌이야? 그러긴 하네 디아블로 확장팩에 나오는 보스가 이런데서 나오잖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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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혼종이잖아 오 뭐야 죽었어 캐리건? 아니 야 이런데 돕고 다니러 오셔? 여왕님이? 믿지마 믿지마 저걸 믿냐 우와 저 입 찢어버리나 저거? 아니에요 뿅 우와 우와 캐리건이 이렇게 할게? 어 저 뒤에 본 사진 저 그대로네 아니 캐리건이 이렇게 약해? 혼종 한마리한테 안된다고? 캐리건이 저 후에 우두머리 아니었어? 어? 정하네? 다시 팔을 맞추네? 와... 운명을 닦아쓰지 말자 뭉쳤다 뭉쳤어 이제 웬만하면 칼 꺼내면서 난 다녔을텐데 아 지금 감사합니다.